3. 3. 3. 3. 3. 30초 되면 말해? 3. 3. 3. 3. 3. 3. 3. 30초 안됐는데? 3. 3. 3. 3. 30초 gedaan 냉장고 woman 30초 부추 20초 30초 120초 25초 30초 50초 120초 500초 70초 구멍 3개로 나오는 것도 같이 잡히고 있어 응 그래 3개도 뚫렸어 응 잘 됐네 너무 가늘게 하면 더 안 나오지 너무 이게 구멍이 가늘면 더 안 나오지 구멍은 똑같은데 아니 아니 그 원두를 너무 가늘게 갈면 아 그럼 막힌다 그래서 드립은 좀 굵게 나머지는 양이 이제 알아서 시간이 되는구나 넌 체크가 대충 맞지 않아 그리고 좀 빨리 내리면 게 나은 것 같아 아이고 참 다 대아놓고 여기다가 놨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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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